여기 있구나 진짜 거지같은 게임이다 아 나 최고가 없었긴 한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야 이거 아아 어디서 쓰면 되지 이걸 뭔데 다시 보니 선녀같다 2단점프 모은거? 거긴 또 어디야? 2단점프 모은거 또 어디야? 거기 근데 좀 먼데 지금 가면 아 추가 나이프 하나 먹었는데 뭔지 몰라 갈냐? 갔네 여기? 먹기 힘들대 그래? 그립난 거 모어 오! 뭐야 쟤! 자 게임 넘어왔다 채워 또 채워봐야겠는데 근데 어차피 저장이랑 그게 같은 곳이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나? 지금은 목색은 뭐야? 목색은 시간 정지 중에만 움직인다고요? 야 카티노루 실시간으로 머리 깨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 진짜 못있네. 알고 있는데 계속 까먹어. 반만에 티토리 한번 부를까요? 안쓰기엔 게임이 너무 어려운데요? 올라와. 찹찌개 샀잖아. 찹찌개 샀어. 더 하나 확 쏘아. 그림라이프. 뭐? 진짜 더러운 게임이다 이거. 없지 여기.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하이파이 라이즈를 다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Q들 있어요? 있겠지. 그 말 안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들 없고요 저게 또 뭐야? 가보죠? 더 쉽네? 저도 이건 먹을 수 있네. 이건 못먹을까. 진짜 더러운 게임이다. 왜 이렇게? 뭐였지? 바람 없다 이제 야 그걸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 야 또 만났네 인간 보석 갖고 있으면 능력치 상승 있었어? 나 진짜 이거 처음 듣는데 아무도 안 말해줬냐 이거 그래? 별 문제 없겠지 뭐 별 문제 없네 별 문제 없네 별 문제 없네 앰피 없네 카우전트 대거 1000개의 나이프를 전방으로 던진다. 앰피 49 하나 둘 셋 빵 아잇 이건 맞냐? 일단 전략적으로 굉장히 쉽긴다 잠마 포켓 안ева 다급적 요거 먹고 나서 저장을 했어요 아 야 야 아 물 진짜 너무한다 이 게임 야 왜 반대로 가 아 아 진짜 심하다 이 게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 진짜 청계가 아닌 것 같은데 청계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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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뭐 있네? 여기서 오토 한번 가죠. 어딨냐? 그 다음에 잘 찬다. 잘 찬다. 좋아. 그냥 써놓고 한 번 더. 한 번 더. 왜 찬다 하냐 애들. 레벨업. 그럼 120, 120이죠. 벗어. 어때? 아잇. 담아. 이거 뭐야. 야 이거 설마. 저장이야. 저장이냐. 아큐 여보세요. 웬 아큐가 전화를 하냐. 강력한 힘을 시간 조정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얘. 얘 왜 이럼? 좋은 시간 조정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번 더. 아줌마. 진화. 빠르네. 치인소스라고? 그럴쪼록은요 이 세계를 모두 만드신건가요? 없으면 만들면 될거 아니야 한창에서 나면 무녀가 시끄러울테니 이렇게 다른 뭔가를 만든거야 평안한 나내에 질려서 자극이 필요한 모양이더라 갑자기 시작하니까 재밌는거야 다시하자 왜 이렇게 쏘냐 저는 그것을isions하여 아저씨 저희가 나눠끈거 문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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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그다음 에 2가지 왜 맞은 거야? 맞은 거야? 어, 죽였다 하이 다행 못돼? 아이 쏙쏙하자. 못돼? 뭐 끝나긴 하겠다. 어, 잡았다. 싸우자도 라이프가 아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천식 환자를 무자비하게... 야, 불은 쟤가 먼저 썼어. 이겼으니까 너머로 가라. 시계탑에서 기다리고 있다. 진짜 홍마관으로 간다고? 니 혼자 도망가냐? 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